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주필이셨고 지금 뉴데일리 논설고문이신데요. 오늘 내용도 좋습니다. 제목이요. 하버드대 연설 철학적 가치론적이었다. 우남 이승만 이후 처음. 두 제목을 보니까요. 자유의 세력 연대와 용기로 단호히 투쟁하자 역설. 자유의 적과 내부의 사입이 동시 저격.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념의 시대는 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학 연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로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철학적이고 가치론적인 연설이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비좌파 정치경제 진영에는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젠 실용의 시대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누군들 중도 실용이란 단어 자체를 배척할 것인가. 문제는 그 중도가 진정한 의미의 중용을 제대로 살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리고 실용을 마치 철학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투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속류, 사이비 중도 실용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력이야말로 근대 문명을 이끌어온 철학적 사유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다. 공정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학 연설은 이 점을 적실하게 짚었다. 그는 중세기적 목매에 대한 저항, 개몽사상의 대두, 미국 청교도들의 독립혁명 사상을 조명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 흐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 고전적 자유가 트러스트란 이름의 독과적을 낳았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정의 가치, 이를 담보하는 법의 지배였다는 것도 그는 지적했다. 이 승화된 자유의 이념이 한반도에서 처음 구현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었다. 자유공정법의 지배 대 전체주의 거짓선동 가짜뉴스 음모. 하버드대학 졸업생 18명도 6.25 남침 때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사했다. 그 중 한 명,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유가족이 연설 현장에 있었다. 오늘의 세계와 한국에서 자유공정법의 지배는 전체주의 거짓선동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의 세력은 연대와 용기로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했다. 자유 없는 철학, 철학 없는 자유 대 자유의 철학.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학 연설은 자유의 적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부의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일격이 되어 마땅하다. 주사파 등 자유 없는 철학은 독단이고 국민의힘 일각의 철학 없는 자유는 비속하다. 자유의 철학, 자유 레지스탕스로 가자. 이렇게 유근일 선생이 일갈했는데요. 역시 유근일 선생 포인트 좋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하버드대 연설, 역대급 연설이었습니다. 철학, 이념,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드는 우리로 말하면 주사파인데 전 세계로 말하는 공산주의와 사이비민주주의, 적들과의 싸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자유의 세력, 연대와 용기로 단호히 투쟁해야 된다. 반자유 세력, 다시 말해서 공산 세력, 가짜뉴스 세력, 선동 세력, 이런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념의 시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 하버드 연설을 멋졌습니다. 심오하다고 그럴까요? 물론 대통령의 연설은 연설 기획관들이 있죠. 사람들이 쓰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설 쓰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연설 기획관이 와서 대통령님 이번에 하버드대 연설에서 뭘 강조하면 좋겠습니까? 자유지. 그런데 자유도 그냥 자유가 아니라 이 가짜 사이비들과의 연대투쟁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게 가치 동맹 아닌가? 그럼 가치라는 게 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동맹인가? 그냥 경제협력, 그냥 안보협력 이걸 뛰어넘는 가치 동맹이랄 때 그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인데 이거의 반대 세력은 뭐고? 이거를 반대 세력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점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연설 기획관이 알았어요. 그리 연설을 쫙 또 씁니다. 그리고 초안을 갖다 주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이 대목보다는 이거를 좀 강조한 게 낫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뺍시다. 그리고 빨간 줄로 이렇게 좀 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대학이 하버드인데 미국뿐 아니죠. 전 세계 상징적인 대학인데 여기서 젊은이들의 지식의 상하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진짜 역사에 남는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그냥 뻔한 얘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꼼꼼히 윤석열 대통령이 챙겼을 거예요. 이걸 또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몇 번 이러면 되겠습니까? 또 딱 가져옵니다. 양복을 마칠 때 처음에 재단을 하죠.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가봉을 하고 중가봉을 합니다. 또 한 번 가봉을 해요. 가봉을 한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재고 또 이게 뭐 품위에 어떤가 딱딱딱 만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하는데 연설문도 몇 번을 아마 고쳤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 이거면 됐다. 내 의중이 잘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명연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비서들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또 하나를 소개하면요. 제가 차명진의 만평을 좋아하는데 자유일보의 차명진 만평이 이게 비슷한 게 나와서 소개합니다. 제목이 70년의 만남인데요. 차명진 만평 참 그림도 잘 그리지만 이 메시지가 아주 좋아요. 분명하고요. 70년의 만남인데 70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양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그 철학과 그 이념이 일맥상통했다. 70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셋이서 말하자면 합의 일체가 됐다. 이번에 워싱턴 방문에 특히 상하 합동 연설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하버드들 연설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 두 대통령의 이념을 받아서 2023년에 맞게끔 지금 2023년 세계에 돌아가는 거하고 그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기에 맞고 맞춤형으로 딱 완성을 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70년의 만남에서 그래서 양쪽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 어깨에 손을 얹고 흐뭇한 표정으로 힘의 평화... 그리고 제목은 70년의 만남입니다. 가치, 이념. 이게 70년 만에 완성됐다는 거죠. 초석은 이승만 대통령이 놨고 그걸 실천시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그걸 현실에 맞게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선도하면서 미국과 제대로 된 뒤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의 미국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모습이 대잡이 되죠. 미국의 진정한 박수를 이끌어내고 70년 만에 한미동맹을 완성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양 어깨에 힘을 실어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차명진만 평초네요. 아까 유근일 선생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유근일 선생도 잘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야 된다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 공산주의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사이비 우파들, 사이비 민주주의 세력들 민주주의라고 이불은 외치고 민주주의는 청하는데 사실은 가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이비들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국힘당의 사이비 가짜들 있잖아요. 유승민, 이준석 등등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게 가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가짜예요. 당은 민주당이라고 쓰면서 민주를 전혀 지키지 않고 독재 그 다음에 거짓, 선동 이거는 공산주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독재주의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가짜 민주 세력이 되는 거죠. 여기와의 싸워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가짜 세력들 있잖아요. 가짜 중에 가짜, 박지원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깜짝 놀란 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원래 쭈웻을 계획했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반국가적 작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박지원이를 비판했는데요. 박지원이가 이렇습니다. 백악관 만찬에서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일을 부른 거에 대해서 박지원이 미소식통으로부터 들었대. 너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당신이라고 그렇게 나보다 나이 한참 많으니까. 당신 그 미소식통 누군지 정확한 소식통이지 돼. 사이비 소식통 가지고 구라침. 가발 장사할 때 뉴욕에 있는 장사꾼 얘기 듣고 미소식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거기 어중자는 좌파 한인회장 얘기 듣고 미소식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나 소식통이냐? 최소한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들었을 때 이 내용이 있는 거지. 야 가발 장사할 때 무슨 가발 유통회사 사장이라든지 그때 저 한인회장 나이 처먹고선 뭐 와인 먹고 전화로 통해서 아 그거 있잖아. 내가 볼 때 바이든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소식통이라고 전하는 거냐? 어이 박지원 선생 사기치지 마세요. 눈 하나 쏟아가면서 사기치는데. 언제까지 사기칠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이럽니다. 사기 박지원이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였기에 작곡가가 서명한 기타도 준비한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 열창하신 소절의 다음 소절은 바이든의 큰아들이 개사에 애창해 왔기 때문에 듀엣으로 바이든데 듀엣으로 하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밝혔잖아요. 그 만찬에서 유명 뮤지컬 스타들이 그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래를 청해서 약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현장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당황했지만 만찬 참석자들이 한미동맹 다 지지자들이고 또 그런 만찬에서 쭈뼛쭈뼛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소절 불렀던 거다. 이렇게 짜고 했으면 한 소절이 아니라 끝까지 하지. 그런데 당황스럽게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바이든도 당황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황했어요. 진짜 이렇게 잘 부를 줄 몰라서 시키면 그냥 뺄 줄 알았는데 진짜 불러서 놀랐고 제가 피아노 좀 치지 않습니까. 맞춘 게 아니라니까 피아노 그 사람 대가예요. 그런 만찬에서 백악관에서 피아노 칠 정도면 미국에서 대가인데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쭉 누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노래 시작하니까 거기 슬쩍슬쩍 맞춰요. 만약에 이거 짰으면요. 그 대가가 피아노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게 민주의 사기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력들과 이런 나라들과 자유 서방이 자유의 진짜 가치를 둔 미국과 한국이 싸워야 된다고 하버드대에서 연설. 이거를 또 탁 집은 유근일 선생도 일괄 좋았고요. 2만평으로 또 70년 만에 만남을 차명진에게도 박수. 대한민국은 이들이 있어서 잘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